메라바 나스스니즈 둘, 셋, 크루!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메라바 타니 메라바 현빈 메라바 굿 메라바 케이타 메라바 휘 메라바 펜 메라바 원 네 저희가 이제 형제나라 brother 터키에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터키의 수교 65주년이라고 하니 더욱 뜻깊고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터키에 계신 클루들을 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라 터키 17일 카타이 에이크포 안타키야 본연극장 오후 8시 19일 바다나 PGM극장 오후 3시 한류 지중이를 보겠습니다 저희 사이퍼 공연학교 2기집까지 클루로 얼른 만나요 세니 세니스 하나 둘 셋 겨루 슈즈 안녕 바이바이 타키에서 바리 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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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port